자동차 부품섭뿌링 매년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을 통한 발전 전략을 자동차 미션 로드 서프링 개발, 신소재를 적용한 서프링 개발, 서프링 관련 특허 획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섭뿌링 자동차 부품섭뿌링 자동차 부품섭뿌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